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ASMR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 강사 이승효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Q&A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여러분들 뭐 요즘 궁금한 게 좀 많지 않으세요? 본인이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뭐 N수를 하게 된 상황도 있고 선생님 이제 N수를 위한 메시지 그것도 이제 최근에 캐스트로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올렸던 것 중에서는 약간 그 ASMR 영상을 여러분들이 되게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듣고 그거 보고 나서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됐다. 이런 학생들도 많고 어쨌건 선생님 처음 메가스터디 왔는데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뜨겁게 반응을 해주시고 수업도 많이 듣고 이래서 선생님 되게 힘을 많이 내야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ASMR 이거 할 때는 이렇게 막 아! 막 이렇게 아! 이런 거 하면은 여기 막 뿅!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Q&A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이제 시기가 이제 겨울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는 그러면은 어떤 걸 해야 될 것인가. 뭐 선생님 커리큘럼 뭐 뭘 들어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개인적인 뭐 질문들도 이제 가끔씩 막 올라오고 이러는데 뭐 Q&A 게시판에서 그거 이제 답변을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오늘 좀 이렇게 싹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궁금증을 좀 해소해 드리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Q&A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Q&A를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실시간으로 Q&A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선생님이 답변을 해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가 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아직 그 질문이 되게 많이 있는데 우리 이제 상승효과 팀에서 이제 질문을 좀 이렇게 셀렉을 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던져주기로 했습니다. 자 질문 뭐가 나왔나 한번 보시죠. 어우 귀엽네요. 그죠.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 고양이를 또 사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재예요. 이승현 상승효과의 이쁘죠. 그죠. 이쁜데 맨 뒤에 보시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양이 찾는 재미로 또 교재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 여기도 있네 고양이. 네. 자. 바로 이제 각설하고 들어가보죠. 어 이 이승현 학생인가요? 어 이 땡효 학생. 이 메가스터디는 이 이름을 숨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없으면은 이거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어 누구지?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다시 띄워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자 겨울방학은 어떡하죠?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겨울방학에 대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고3 여러분들 이제 예비고3이라고 합시다. 이제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짧게 좀 답변을 드리자 그러면은 이게 겨울방학 때 보면은 보통 이제 뭐 윈터스쿨이라고 그러죠? 어 윈터스쿨에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많은 양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있어. 자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야죠. 처음부터 막 이거를 수능 시험 범위를 막 싹 다 끝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지만 이제 각자 뭐 계획하는 게 있을 테니까 일단은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계획한 대로 꾸준히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사실 여러분이 이제 수능 대비를 하는 게 처음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하죠? 라는 건 고민이 들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뭐 무리하지는 말대. 그냥 해봐라. 해봐라. 해보고 나서 망하면 어때? 해보고 나서 뭐 망해도 상관없잖아.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 어차피 겨울방학이 끝이 아니니까 하는 얘기죠. 그죠? 겨울방학하고 나서 수능 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겨울방학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해야지 이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 절발밖에 못한 거야. 아 그러면은 아 다음 3, 4월 이럴 때는 계획을 좀 줄여서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해보고 뭐 한 달 있다가 1월 말쯤에 어떻게 해야지 다시 생각해가지고 좀 수정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Q&A 게시판에다가 뭐 남겨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문제는 아 이 땡형 학생이 또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이승효야 그럼 문제는 얼마나 풀어야 되나요? 문제는 얼마나 풀어야 되나요? 귀엽네요. 자 문제는 얼마나 풀어야 되나요? 아 이 질문 진짜 많이 봤는데 이게 이제 내신하고 수능하고의 차이가 나는 그런 것 같아. 내신은 많이 외우는 게 장땡이야. 그러니까 많이 외운다는 거는 되게 많은 유형을 풀어본 학생들이 내가 풀어본 문제가 딱 시험에 나오면은 그거를 맞추기가 쉬운 거지. 근데 수능이라는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차피 처음 보는 문제들이야. 한 절반 정도는 봤던 문제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약간 처음 보는 느낌 되게 생소한 느낌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신처럼 막 열심히 외우고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꼭 해결이 되는 거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거 오해하지는 말아야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문제를 뭐 적게 풀어도 되냐 그건 아니고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좋지. 근데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수능 대비는 개념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겨울방학 때 개념을 좀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정 이거 누구죠? 어 정 무슨 석 학생입니까? 정 정기석 학생인가요? 네. 정기석 학생이 어 좀 왠지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자 몇 바퀴 돌려야 되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이게 아 몇 바퀴를 돌려야 되는 거야 이거 대체 몇 바퀴를 돌려야 돼? 돌리 여러분들 질문하는데 이렇게 막 몇 바퀴 이거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몇 바퀴를 돌려야 되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욕할 뻔드네요. 몇 바퀴 그런 거 없고 그리고 돌린다는 표현 자체가 나는 좀 그런 것 같아. 약간 이거 노베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질문인데 공부를 하는데 왜 돌리냐고 돌리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죠. 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몇 바퀴 돌린다는 거는 최대한 빨리 해서 이걸 막 끝내고 막 또 보고 그러니까 약간 그 암기 위주의 공부를 전제로 한 질문인 것 같아. 이건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리더라도 내가 뭐를 얻어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닐까? 근데 첫 바퀴 두 번째 바퀴 세 번째 바퀴 얘네들이 이제 조금 느낌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 들을 때도 한 세 번은 봐라. 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한 세 번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도 뭐 세 바퀴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질문하는 것에서 이 몇 바퀴 돌린다.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은 좀 빨리 진도를 빼는 것에만 급급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미리 계획 다 세워놓고 공부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아 다섯 바퀴 돌려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 근데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렸는데 내가 이걸 완벽하게 했어. 그럼 더 이상 뭐 알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성과제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를 다 끝내고 그다음 거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진도를 되게 빨리 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도를 빨리 빼서 쭉 가면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게 중요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수학 1이 이게 수학 1이 도대체 뭐지? 이거 이제 수학 2거든요. 수학 2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거지? 이게 전체적인 게 그러니까 숲이 보여야 돼. 숲을 보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걸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거는 맞는데 처음부터까지 막 이렇게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내가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모르는 내용을 내가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아 얘는 아는구나.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돌리더라도 얘는 뭐 간단하게만 봐도 되죠. 그냥 눈으로만 봐도 되지. 근데 얘를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떡해. 얘는 좀 공부를 깊이 있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기출은 어떻게 공부해요? 최, 최, 최 누굽니까? 최원 학생 최주원 학생인가요? 최주원 학생? 자, 기출은 어떻게 공부하나요? 기출 기출은 항상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평가원의 취향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 커리큘럼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자면 커리큘럼에서 이게 이승현 상승효과라는 게 첫 번째 커리큘럼이에요. 상승효과가 있고 여기 안에도 이제 기출이 들었긴 들어있는데 이건 이제 진짜 쉬운 기출이라서 사실 기출의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아. 3점짜리 기출 위주로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제 상승효과 3.5라는 그 다음 교재가 있는데 그 3.5라는 교재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기출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기출은 개념을 공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친구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요즘 보면 이제 기출 문제집 같은 거를 뭐를 풀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받는데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이 쓴 교재나 다른 출판사 교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사실 내가 다른 선생님꺼 추천하기는 좀 그렇잖아. 잘 몰라요. 어떤 출판사 좋다. 이런 건 잘 몰라. 근데 나는 일단은 너무 두꺼운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기출을 공부를 한다는 거는 기출을 가지고 개념을 공부하겠다는 건데 기출을 몇 천문제씩 푼다는 거는 사실 좀 특히 선생님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 2, 3, 4, 5등급 3, 4, 5등급 3, 4, 5등급 3.5 이하 이런 학생들한테는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기출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막 연습은 아닌 거지. 막 연습하는 용도 계산용 빨리빨리 풀어야지. 그리고 막 기출을 막 뭐 첫 문제를 몇 바퀴 돌려가지고 내가 기출 다 외웠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뭐가 중요해? 암기죠. 암기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해하는 거고 이제 기출을 통해서 개념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문제 자체를 암기하는 것도 물론 다 중요하고 다 좋긴 한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암기하는 것까지. 자 그게 이제 기출의 목적이다. 어 그래도 기출은 다 봐야 하지 않나요? 어 좋은 질문입니다. 어 역시 똑똑하군요. 기출 학생 자 기출을 다 봐야 하는데 어 뭐 다 봐서 나쁠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시중에 나와있는 문제집 다 공부하면 좋죠. 선생님은 그랬어요. 옛날에 약간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지. 막 이런 각오로 공부를 하고는 했는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좀 수학을 좀 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왜냐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문제 풀데 빨리 풀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3등급 이하라 그러면은 다 보면 좋은데 다 볼 수가 없어요. 다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를 뭐라도 보면 도움이 되는 게 이만큼은 있을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1994년 수능 막 1회 1회 수능 이런 거 보면은 도움이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아무래도 최근 기출이 무조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과서도 바뀌고 교육과정도 바뀌었죠. 수능의 경향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최근 기출이 우선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뭐 3.5라던가 트렌드라던가 이런 데서는 진짜 최근 기출을 우선으로 다루되 개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과거 기출이 좀 선별을 해서 알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다 볼 시간이 없다가 사실 정답인 것 같아요. 다 볼 수가 없다. 욕심부리지 말아라. 다 보는 대신에 공부를 하나 하더라도 정확하게 잘 알고 가는 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 정확하게 암기하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교사경은 안 해도 되나요? 교사경, 교사경이 이제 그거죠. 전문용어죠. 전문용어. 이게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 이런 건데 해야 돼요.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평가원 기출만 가지고 문제 수도 좀 부족하니까 사실 1년 공부하기엔 평가원이 좀 부족한데 사실 한 4등급, 5등급 정도까지는 이거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원 하기도 벅차. 그래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교사경은 철저하게 선별해서 갑니다. 모든 문제들 이거를 싹 다 푸는 거는 좀 무리 됐어요. 무리예요. 안 돼요. 특히 이 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뭐 쓸만한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경찰대 시험 볼 거 아니라 그러면 얘는 그렇게 많지 않고 진짜 뭐 일부 특히 자라는 학생들이나 조금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선생님 사관학교 문제는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교육청 문제는 좀 약간 편차가 커가지고 얘는 1년에 한 번 보는 거고 얘는 1년에 여러 번 보니까 좀 편차 크고 좀 좋은 문제도 있지만 아닌 문제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거 이제 선별해서 봐줘야 되는데 이제 기출을 우리가 3.5에서 보는데 그 3.5 커리 중에서 이제 DB라고 있습니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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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사경 선별을 보게 될 겁니다. 기출이야 뭐 선생님하고 같이 보면은 되죠. 그러니까 기출을 여러분들이 이제 메가패스가 있거나 혹은 메가스터디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게 되면 이 강사라는 존재는 여러분의 효율을 올려주는 존재라는 걸 좀 믿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기출문제 찾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지만 그거를 수고를 덜어주는 게 뭐 선생님 같은 사람이 하는 역할 아니겠어? 자 구모 학생 자 9월 모의평가 학생입니다. 자 선택과목은 뭘 하죠? 아 역시 구모를 앞둔 학생이 딱 할 만한 그런 질문은 전혀 아니죠. 아 지금 이제 여러분들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선택과목 뭘 하지? 공통이나 잘해.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긴 해야 될 거냐. 선택과목을 하긴 해야 됩니다. 자 선택과목은 이제 미적부이냐 기하냐 확통이냐 이제 그건데 요즘도 이제 특히 재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 선택과목을 바꾸고 싶은데 뭐 확통했는데 뭐 미적으로 가도 될까요? 혹은 뭐 미적이었는데 뭐 기하로 가도 될까요? 등등등 여러가지 이제 뭐 확통을 다시 할까 말까 뭐 이런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나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요. 가만히 잘하고 있는 애를 굳이 내가 바꾸고 싶진 않아. 확통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야야 잠깐만 야 뭐 구창목 이리 와봐 너 확통하지마. 미적부분 바꿔. 막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마음이 든다는 거지. 근데 약간 좀 불안하니까 바꿔도 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바꾸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는 자기도 안다는 거야. 이걸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일단 제일 많이 가는 쪽으로 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예비 고3이라던가 뭐 고2라던가 선택과목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 전혀 몰라. 전혀 몰라. 이렇다 그러면은 배운 적이 아예 없다. 그러면은 그냥 미적분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뭐 그 정도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뭐 미적분이 어렵고 싶고 다 떠나서 그래도 점수를 그래도 점수를 확률과 통계보다는 점수를 좀 받기가 좀 더 좋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쉬워서 좋다는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이 맞혔을 때 표준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그런 구조니까 자산과 여름을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는 선생님이 따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쨌거나 미적분이 표점이 좀 높다라는 거 뭐 그거 한 가지에다가 플러스 수학 1, 수학 2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새로운 걸 아예 배우는 거 아니니까. 뭐 기아처럼. 근데 그렇다고 선생님이 확통이나 기아 그런 거 아니고 선생님 기아도 수업하는 거 알죠. 기아에 대해 선생님 진짜 사랑하잖아. 확통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 점수 올려주는 거. 선생님 문과 문과 음대 출신이니까 또 문과 학생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확통, 기아, 미적 다 골고루 사랑하고 너무 잘해주고 싶고 다 하나씩 다 이제 챙겨 나갈 건데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래도 그냥 수원, 수트, 미적분 하는 게 가장 이제 무난하다라고 봅니다. 자, 2, 6으로 충분한 거였는데 아, 2, 6 어, 이 근무 학생 똑똑하네요. 2, 6 똑똑해요. 자, 2, 6, 2, 6, 2, 6. 선택과목이 총 26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2, 6이야. 아니, 선생님 교재야. 교재. 이승용의 상승효과에서 그 다음에 이제 2, 6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선택과목 전역. 선택과목 전역. 선생님 그 오리엔테이션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공통은 좀 커리가 세분화가 돼 있거든요. 책도 많아. 뭐 기출 따로 있고 뭐 교상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데 선택과목까지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수능을 1년 안에 다 보기가 힘들죠. 그죠? 양이 너무 많아. 물론 이제 1등급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목도 빡세게 해서 선택 만점 받는다. 맞지만 이제 선생님을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제 2등급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통은 우선이야. 그치? 그래서 선택과목은 딱 두 권으로 끝낸다. 상승효과. 상승효과에서 완전 기초 딱 알려줄 거고 그렇지만 좀 실전적으로. 기초 알려주고 나서 2, 6에서 뭐 필요한 뭐 기출 평가원지는 뭐든 그냥 필요한 거 여기 싹 다 모아놓고 뭐 실전 개념, 3.5 개념, 4점 개념 뭐 필요한 것도 여기 싹 다 모아놔가지고 좀 두꺼울 건데 얘는 이거 한 권으로 해서 뭐 6평, 9평, 수능까지 한 권에서 싹 마무리하게 만들자.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뭐 문제를 풀고 싶은 사람들은 뭐 파이널 기간에 나오는 뭐 추가 교제라던가 실전 모교사라던가 이런 것들은 병행할 수 있죠. 뭐 다른 선생님 수업도 여러 개 들을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지만은 일단 선생님 커리에서는 선택과목 26점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요거 한 권으로 이제 다 알려주겠다. 뭐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과목 여러분들 뭐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그냥 지금은 좀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 마음 편하게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선택과목 바꿀까목 바꿨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6평 보고 다시 생각해도 돼. 진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통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미적을 바꿀까? 그러면 한 5개월 동안 미적을 공부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6평을 받는데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바꾸겠다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바꾸는 거니까 한 번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아직은 시간 있는 거야. 아직은 괜찮아.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공통부터 하고 하나씩 하나씩 한다. 문상훈 학생인가요? 문상훈 학생인가요? 선생님은 어떻게 강사를 시작하셨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나도 질문을 해드립니다. 니네들은 어떻게 학생을 시작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희들 할 말 없죠. 아잉 농담이야. 선생님은 어떻게 강사를 시작했는지 말해줄게.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내가 왜 강사를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뭔가 여러분들이 학생이 지금이고 수능을 보는 이유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냥 나는 여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고 내가 누구지? 난 여긴 어디지? 막 이런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나도 지금 한 40년 정도로 살았는데 살다 보면은 뭐 어떻게 눈 떠보니까 내가 여기 있네? 눈 떠보니까 내가 강사가 돼 있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이 인생이라는 게 나는 이게 돼야지? 해가지고 막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가고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인생이 좀 재밌는 것 같은데 누가 이제 질문했어요. 그 선생님 프로필 중에서 MTA라는 게 있어. MTA 음타. 음타. 음타일기라고 내 프로필 보면은 이게 써있거든. 음타. 음타가 뭐냐면은 이게 메가스터디 튜터링 아카데미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그 강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가 이제 1기예요. 1기. 맨 처음이야. 몇 년 됐죠. 한참 됐어.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지. 나는 그 전에 이제 막 예술하고 막 다른 일을 하고 있던 그 시기였는데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봐야지 라고 하던 그 시기와 또 메가스터디에서 새로운 강사를 한번 뽑아서 키워보자 하는 그 시기가 이렇게 딱 맞물리면서 선생님은 강사 생활을 메가스터디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옆동네에서 강사하다가 갑자기 메가스터디 온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선생님은 시작도 메가스터디고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수업을 한 것도 메가스터디 제수종합반, 제수정규변에서 수업을 했었고 또 메가스터디 제학생관이라든지 이렇게 하다가 뭐 러셀에서 수업을 했었고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여러 곳에서 경험을 쌓고 지금 이제 온라인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원래는 이제 첫 번째 직업은 수학강사는 아니었죠. 첫 번째 직업은 이제 예술 쪽을 하다가 이제 직업을 바꾸고 두 번째가 지금 이제 수학강사고 요즘 이제 수학강사가 이제 완전히 이제 내 직업이니까 지금은 완전 프로로 수학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딴 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날 이제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뭐 좋은 교재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좋은 수업 만들까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해. 그러니까 그거 이제 몰입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 요즘은 너무 강사하길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재밌고 또 되게 뿌듯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수강평 같은 거나 환영인사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남겨주셨는데 지금 아마 이벤트 중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남겨주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 뭐 도움이 많이 됐다던가 혹은 수업을 안 들었어도 뭐 칼럼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보면서도 뭐 여러 가지 힘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되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막 내가 영향력을 주니까 내가 막 어깨가 올라오고 막 이렇다기보다는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은 있었어. 이제 강사라는 직업이 물론 수학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저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Q&A 같은 거 상담하고 이러면은 정말 내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물론 선생님도 사람이고 바쁘고 이러다 보면은 뭐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나 혼자 대답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우리 팀에서 같이 대답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 나를 보고 온 학생이니까 정말 내가 인간대 인간으로 잘 챙겨주고 관심을 갖고 좀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요즘은 굉장히 좋고 또 메가스터디 와서 또 여러 학생들을 만나게 돼서 뭐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인빈 학생 인빈 학생 자 수학을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 이거는 말이지 되게 심오한 질문인 것 같아. 근데 질문은 이런 질문을 사실 좀 받아. 선생님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야.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깨달음의 경지가 어느 정도가야? 선생님. 이랬는데 어 깨달음이 있죠. 사실 선생님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강사를 좀 오래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들은 이런 것 같아. 정답은 없다. 이런 거를 깨닫는 것 같아. 그래서 최근에 찍었던 그 캐스트에서도 다양성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할 때 수학에는 정답이 있지만 공부하는 방법에는 정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처음 강사 시작했을 때는 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 정답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물론 내가 믿는 그런 건 있어. 공부를 할 때 이렇게야 수학을 잘하고 뭐 이런 철학 같은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수학을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 이것 같은 경우에도 물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 근데 그게 막 딱 정해진 무언가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뭐 좀 답변이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내 수업 들어본 사람들은 알 건데 내가 특히 이 상승효과 수업할 때 무슨 얘기 많이 하냐고 그러면은 좀 약간 대충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대충해라. 그리고 학문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수학을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학과 학생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수능을 잘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선생님이 제시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어 직관적으로 딱 봐서 어 그렇구나. 하지만 뭐 정확하게 알아야 됐든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선생님 역할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해줄게. 어 걱정하지 마시고 어 뭐야 샘만 믿고 1년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1년입니다. 진짜로. 선생님과 지금 이 년은 우리 2023년 올해 이제 끝이 나야 돼요. 샘만 믿고 1년 가도 될까요? 아니 근데 샘만 믿지는 말고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죠. 그죠?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샘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다 제공을 할 거예요. 제공을 할 거고요.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서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할 거고 내가 최선을 다한 거라는 거는 믿어줬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여러분도 또 최선을 다할 거잖니?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결국에는 결과가 생기는 거니까 우리 1년을 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좀 이제 뭉클하죠. 뭉클하죠. 음 예예 약간 좀 감동한 것 같은데 표정이? 샘만 믿고 1년 가보자. 나도 너를 믿을게. 근데 이런 얘기는 선생님이 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인가요? 음 이런 얘기는 좀 해주고 싶어요. 중간쯤 가다 보면은 지금 시기는 괜찮은데 중간쯤 가다 보면은 포기할까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생겨.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포기라는 게 막 진짜 때려치는 건 아니더라도 그냥 요 정도에서 그냥 머무를까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어 내가 먼저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은 나는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을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은 내가 여러분을 역사를 잡고 끌고 가든 뭐 갓 옆에서 팔짱을 끼고 뛰어가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어 뭐라 해야 돼? 같이 같이 가자 뭐 이런 느낌이죠. 자 어 질문들을 이렇게 뭐 라이브로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 그 다른 데 있을 때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좀 제한이 되니까 뭐 Q&A 게시판이라던가 뭐 선생님 수업에서 뭐 메가소드 이런 게시판 같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몇 개가 있어. 뭐 캐스트 이거 캐스트에도 댓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제 남길 수도 있고 이러면서 선생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참고가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은 선생님을 언제든 찾아오시고 조금 이제 두서가 없었는데 뭐 그래도 좀 궁금한 것들이 좀 해소가 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이 정도 할까요? 네 이 정도 하시죠. 안녕